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발표 명원박물관 담당자 최준우입니다. 저희는 작년 22년도 2학기부터 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아직 진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범사업 단계를 지나 이번 연도부터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 성과와 그리고 결과 그리고 23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혁신과제는 팀형 실용융합인재 새로운 도전과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좀 더 지역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큐레이팅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주요 사업 세부과제를 설정을 했는데요. 박물관이 사실 작년에 신축 이전을 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그리고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요. 마침 혁신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박물관 큐레이터에 관심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새롭게 교양 수업을 개설을 하게 됐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시 기획자를 의미합니다. 박물관이나 또는 미술관에서 전시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서는 전시 기획을 담당하는 걸 큐레이터라고 하고 학생들 중에서도 큐레이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편적인 이론 교육이라든지 학교에서는 그 실질적인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혁신사업을 기반으로 큐레이터를 통한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실질적으로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교양 강의를 개설했고 22년도 2학기부터 박물관 전시실무 큐레이터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신규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을 위해서 박물관 실무를 담당했었던 전문연구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중심의 강의 커리큘럼을 교성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뒤에 가서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운영은 작년 2학기에 진행을 했고 기초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전시를 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실질 답사를 했고 그리고 실질 답사를 통해서 그냥 전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시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론만으로는 되지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론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만약에 이게 자기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전혀 자기가 공부했던 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번 강의를 조금 더 실무에 가깝게 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조를 짜서 전시 기획을 작성하는 것까지 작년 수업에서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만으로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직 국립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큐레이터들을 저희가 직접 섭외를 해서 인문학 특강을 개서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실무자들한테 Q&A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진로에서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정보들 이것들도 최신 버전으로 좀 얻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같은 경우는 리웅 미술관을 답사를 했습니다. 리웅 미술관 하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미술관인데요. 여길 가서도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특별 전시도 다 관람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냥 단순 관람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앞으로 전시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영감을 얻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 여기 있는 전시들을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전문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도 해주시고 현장에서 전시 기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시 실무 특강을 저희가 혁신사업 기반으로 강의실을 구축한 곳에서 진행을 한 건데요. 현직에 있는 실무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실무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했던 실무를 직접 다 풀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그냥 이론만 설명하면 이게 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점을 저희한테 사전에 고지를 받으시고 정말 기밀이 될 수 있는 상황들까지 다 최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 내용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가 큐리에이터 강의를 하는데 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강의도 또는 그리고 체험 교육까지 가능한 스마트 강의실, 전자칠판이라든지 의자 책상들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했고 비대면 가기까지 대비할 수 있는 녹화 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무 양성 특강에도 활용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 위주의 교육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 공간을 구성을 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의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습이 구축이 되어 있고 박물관 이제 새롭게 구축된 강의동에 이렇게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자기가 전시를 해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팀을 짜서 지금 옆에 보시면 참여자 학생들이 있는데 각각 이제 팀을 짜서 자신만의 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제목들이 어떻게 보면 어디 전시에 가면 볼 수 있는 제목들이 있는데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유물을 선정을 하고 소장품 같은 거나 미술품을 선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직접 그 전시를 이제 구현을 해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렇게 영상으로 저희 결과물을 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이거든요. 저희가 손댄 게 없습니다.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연구위원이 피드백만 좀 해줬습니다. 이제 실제 여기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이제 관람객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라는 식의 피드백을 해주고 학생들이 저렇게 지금 출연한 것도 학생이거든요. 영상에. 그래서 자막도 직접 학생이 달고 해서 직접 이렇게 전시를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결과물로 만들어가지고 한 학기 수업 내에 이제 총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전시 도면이라고 해서 실제 큐레이터들도 저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람 동선이라든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설명이 들어가고 전시가 구성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저렇게 한 도면 안에 구성을 하는 작업들도 다 이 영상물에 녹아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그 캐드로도 작업을 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별로 역량이 다 다릅니다. ppt까지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캐드 작업이라든지 일러스트 작업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역량에 맞게 그 도면을 표현하는 작업을 갖췄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도 전시 업체라든지 또는 국립박물관에서 저런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현업에 가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전적인 체험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물 작성에 대해서 유물 설명에 대해서도 직접 해봤는데요. 이 유물 설명하는 것도 그 전시기획자 큐레이터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해가지고 레포터 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유물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관람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선에서 설명을 하는 그 이제 어려운 글쓰기까지 직접 해보는 그 종합적인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전시기획까지 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입으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자 해서 저희가 박물관에 지금 전시실이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학생들이 직접 저희 박물관 소장품을 가지고 전시를 직접 해보는 체험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처럼 전시기획까지를 좀 해보고 그 전시기획한 걸 바탕으로 2학기 때는 박물관 전시실에다가 본인들이 직접 전시회를 꾸며보는 실질적인 전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 같은 경우도 국립박물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들 위주로 이번에 특강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국립미술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그리고 일반 사람들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강의들을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큐리티 강의실도 좀 더 보완을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저런 도면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상 만드는 거라든지도 모든 게 이제 가능할 수 있는 한 곳에서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박물관에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